신비와 함께하는 잠시 멈춤 캠페인! 친구들, 잠깐 스톡! 코로나19 예방 방법, 이 신비님 알려줄게! 하나, 밖에서 놀고 싶어도 당분간은 집에서 놀기! 둘,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 안 돼! 셋,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 자주 씻기! 잠시 멈춤 기간 동안 이 신비님이 같이 놀아줄게! 셋, 신비와 함께하는 잠시 멈춤 캠페인! 우리 같이 지키기 약속!